자 이번에는 그레이스 힐 아트센터 연주팀의 두 번째 순서인데요. 조금 전에 또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힐링 콘서트를 함께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방금 해금 연주해 주신 천재성님과 지금 또 섹서폰으로 함께 할 공영철님은 앞으로 힐링 콘서트로 많은 병원들을 함께 하면서 또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이 되어지고 또 치료의 사역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소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. CCM과 가요를 함께 접목하는 크로스오버적인 방향성을 가진 밴드라고 할 수 있는 콜링 밴드의 또 섹서폰 인스트 고명철님의 무대를 맞이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마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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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